유형 혹시 조금 지쳤어요? 아니요! 다 보였어요 미안해 안 돼! 여기 아래도 내려와 어차피 안하고 내려가요 어떻게 얼굴이 있어 볼까요?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대서 누나 성댕 나는 학생 카드 쓰다 좋대서 주님 모든 눈이 너무 많아 이거 좋대서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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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대서 진짜 거짓말 이런 거 있어 우리한테 순렁말라 우리한테 순렁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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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졸라 말라 내게 졸라 말라 씻어 말라 키스를 밝아 버려 몰라 이것이 진정한 래퍼의 삶 동네가 어떤 의미인가 보면서 봉이나 찌질은 또 새 굿바이 동네는 그 누구 어디 비인다 내가 존댓어 동네 손을 향해 탔을 거라 쓰다 좋댓어 줄의 포도뿐지 너무 많아 이걸 좋댓어 엉덩이가 뜬 그녀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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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댓어 빙뿐인 레이디의 길이가 그녀는 슈퍼 빙뿐 화이팅 놀이 공감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하였지 화이팅 지겨둔 평가한 놈들이 화이팅 휴포만 카운 다같은 거 아니야 하여chn 룩 뱅뱅 뱅뱅 감사해 줘요 이제 마지막 패밍을 하고 자꾸 내려갈 거니까 제 생각에 노래해 주세요 엉덩이가 끊은 냐는 내가 좋댔어 두 명 손에 나는 학생받아 쓰자 좋댔어 지내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건 좋댔어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엉덩이가 끊으면 내가 좋댔어 엉덩이가 끊으면 내가 좋댔어 엉덩이가 끊으면 내가 좋댔어 엉덩이 같은 그녀는 내가 좋댔어 oh yeah oh yeah oh yeah ambi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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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.P.S.HON! 감사합니다. 빌려받으셨어요? 조만간 시끄러워.